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이펙터 Wet Reverberator 그러니까 리버브 이펙터죠 플러그인 이펙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Wet이라는 이펙터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플러그인 이펙터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 쓰고 있냐면 기타 페달 이펙터로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인데요. 미국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 발음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 만든 어떤 기타 페달형 이펙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리버브 웻이라고 하는 게 기타리스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연이나 아니면 녹음 당시에 페달형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가지고 쓰곤 했는데 이게 이번에 플러그인 방식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데모를 써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페달형으로 쓰던 그 느낌이 그대로 구현이 돼 가지고 바로 그냥 고민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시 기념으로 좀 세일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리버브의 내용을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구요. 소개 위주로 이제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페달형으로 쓰는 것보다 페달형은 사실 노브가 한 3개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 3개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타 톤 또는 음악 스타일에 맞게 세팅을 해 가지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플러그인 이펙터는 굉장히 세밀화가 돼 가지고 아주 세밀한 세팅으로 자기의 원하는 사운드를 좀 설정해 가지고 쓸 수 있게 됐구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좋은 점은 페달형이 아닌 플러그인 이펙터 방식이기 때문에 후보정이 가능해서 클린하게 녹음을 해 놓고 나중에 이펙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또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런 장점이 굉장히 커서 기타 쓰는 사람들도 플러그인 이펙터를 쓰고 싶어 하지만 자기만의 세팅이나 또는 기타 이펙터에서 쓰는 그런 톤이 특히 웻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이펙터 중에서도 거의 뭐 없어요. 그런 류가 좀 비슷한 걸로 해봐야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블랙홀 정도 조금 굉장히 비슷한 축에 속하죠. 하지만 이 웻만의 어떤 그 약간 다크하고 조금 이렇게 공허한 사운드가 있는데 그 느낌이 사실은 플러그인 이펙터에서 어떤 다른 리버브라도 구현이 잘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타 페달로 바로 녹음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플러그인 이펙터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요즘에 가장 최근에 저희 이제 앨범 작업 이전에 가이드로 그냥 간단하게 연습용으로 녹음을 해 놓은 거라서 아주 그냥 막 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연주나 이런 건 좀 좋지는 않은데 그냥 저희 합주를 위해서 연습용으로 그냥 가이드 MR 만든 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들어보려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바이패스를 해놨고요. 들어볼게요. 그냥 이런 사운드에요. 클린톤이죠. 그러면 제가 세팅해 놓은 웻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실제 라이브나 뭐 이런 데에서 합주할 때나 공연할 때는 제가 실제로 이 페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지금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믹스도 지금 인서트에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의 양을 제가 지금 여기서 조절을 하고 있고요. 21.4%도 있죠. 그다음에 뭐 딜레이 그러니까 어떤 리버브도 일종의 어떤 순식간에 소리가 튕겨나오는 그런 어떤 잔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어택 그다음에 DK 이게 남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서스테인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건데 기타 이펙터에서는 이거를 노브로 그냥 약간 손대중으로 그냥 들어보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자기가 수치를 써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EQ 그러니까 뭔가 어떤 패스 그러니까 하이패스 로우패스에서 어떤 소리를 통과시키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EQ 같은 것들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좀 세밀한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피들리스트라고 해서 음질도 좀 결정할 수 있고 뭐 요렇게도 여러 가지 골라서 쓸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저도 지금 이제 구입해 가지고 쓴 지 한 2, 3일 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써가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건데 어쨌든 기타 이펙터로 쓰던 게 구현이 돼서 플러그인 이펙터로 나왔다는 거 이거를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프리셋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타 이펙터에서 시작된 거지만 기타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 영상인 블랙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드럼이나 보컬이나 아니면 신디사이저 피아노 어떤 데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악 스타일이 아무래도 약간 앰비언트성 약간 촉촉한 뭔가 우주를 가는 우주를 떠다니고 깊은 바다를 막 유영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들 광활한 어떤 그런 데를 막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 막 이런 음악을 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훨씬 잘 어울릴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해도 믹스를 좀 줄이거나 뭐 적절하게 좀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한다면 뭐 어떤 장르를 하든지 좀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프리셋이 있고요. 프리셋이 뭐 처음 써보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보면서 프리셋에서 출발해서 자기가 들어보면서 소리에 세팅을 맞춰가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패스가 없을 때는 제가 다른 건 뮤트해놨고 패드 대충 찍어놓은 패드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면 패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돼요. 패드가 이렇게 돼요. 네 다음 앨범에 들어갈 저희 신곡인데 벌써 들려드리게 되네요. 맛보기로. 네 이게 나중에 앨범에는 어떻게 박혀 들어가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패스를 풀고 이제 웻을 건 채로 한번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느껴지시죠? 이런 느낌이 일반적인 리버브에선 잘 구현이 되지 않아요. 구현이 된다 해도 좀 색채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공간감이나 어떤 그런 게 다른데 이 웻은 제가 이 기타 이펙터를 써보고 너무 이 소리에 반해가지고 바로 샀거든요. 좀 많이 이제 비교되는 게 스트라이먼 회사의 그 블루 스카이 블루 어 제품명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블루인데? 무슨 블루인데? 네 그거는 생각이 안 나니까 나중에 자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 그 회사랑 많이 비교해서 처음에는 스트라이먼 회사 걸 썼었는데 그거는 약간 밝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어두운 성향을 좋아해서 이 웻은 훨씬 더 온화하고 그러니까 좀 더 중저음이 조금 더 부각되는 스타일의 리버브예요. 물론 지금 EQ로 이제 이것도 조절되더라고요. 중저음을 깎고 하위를 굉장히 높일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타 페달형일 때는 그런 게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아주 가변폭이 넓어졌어요. 기타 치는 분들은 물론이고 어떤 공간감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독특한 앰비언트 스타일의 리버브가 필요한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한 지가 지금 2-3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빠르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입은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일반적인 사이트에는 없고요. 이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누나베르라고 읽어야 되는지 하여튼 네우나벌 라고 읽어야 되는지 어쨌든 이 회사 들어가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딱 여기서 편집을 딱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소개가 바로 딱 돼 있죠? 네 이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뷰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래 99달러에 팔 건데 49달러에 지금 팔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 limited time 있죠? 이렇게 구입을 영구적인 라이센스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데모 버전도 15일 동안 쓸 수 있거든요. 사운드가 궁금한 분들은 데모 버전 설치해 가지고 바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다만 그냥 거기에 이제 이렇게 15일 트라이얼로 나오냐 그냥 영구적인 라이센스로 나오냐 그냥 표시의 차이만 있습니다. 설치된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써보시고 구입하시면 서리얼 넘버만 이메일로 날라오는데 그냥 그것만 써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항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미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오늘은 소개 영상이라서 뭐 사운드나 이런 걸 세밀하게 지금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리버브 이펙터에 관심 많은 분이라면 특히 또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에 관심 많은 분이라면 한번쯤 꼭 구입해서 쓸만한 아주 좋은 리버브 이펙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놓친 부분이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영상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음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